안녕하세요 저 그냥 있습니다 걍 심심해서 켰어요? 식갈빈이요? 그냥 무지인데요 롤드컵 안 봤어요 안녕 나 불을 필요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죠? 맞죠? 오이글리 앨범? 오이글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거 근데 그거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 그래요 님들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오이글리 맞는데 오이글리 아니라 구라까스 죄송합니다 그냥 어? 하도 시발 다 알고 있어서 그냥 구라를 까버렸습니다 님들 얼굴 앞에서 뭐요? 어쩔건데?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거짓말 안 칠게요 모르겠고 모르겠고 이제 저희 컴필 내고 그리고 콘서트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해코요? 안 합니다 생일 때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? 감사합니다 확인장 Chillous Giant Jack thoughts Talk Walk Talk Craig details Talk 감사합니다. 더 뽑을 거임 언제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서히 해야죠 우선은 근데 지금 3명이서 할 거예요 안경 까르띠 콘서트 위자 아마도 근데 한 모르겠네 19세는 아니더라도 한 15세는 되지 않을까 그 밑으로 초딩 새끼들 오면 좀 욕하면 좀 그렇잖아 첼시맨 시티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졸리면 잘 수도 있고 뭐 시티가 이기지 않겠어요 누가 더 파란색인가 전담 이거 무슨 카세트 건필 12월 초에 나옵니다 제가 예년에 아티스트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각을 좀 봐야겠죠 바라클라바 하드 히터스 거 이쁜데 하드 히터스 바라클라바 다 나갔다네요 콘서트는 중순?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어 16일인가 이거 그냥 존나 단 맛 달달한 맛이에요 개담 이거 컴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곡? 아홉곡? 모르겠어 영오딩이랑 왜 사귀니까? 성인... 성인이랑도 지금 안 만나고 있는데 영오딩을 굳이 왜 만나요? 트랩스타 샀는데 정규 언제 나오냐고? 트랩스타가 정규에요 오지밥이 실물이요? 저 몇 번이나 이 얘기했는데 담배 존나 잘 피게 생겼습니다 근데 반전은 담배를 안 피 렘레슨 DM을 보내면 돼요 컴필곡? 안돼 지금 하고 있어 다 하면은 그때 들려줄게 살짝만 몇 번 틀었음 근데 그래가지고 유정규? 유정규는 씨발 모르지 내년에 뭐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? 컴필곡 피처링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받았는데 자 빠르게 존나 조금만 스포한다 녹음... 이거 녹화하지 마세요 개새끼들아 녹화하면 저작권 그걸로 신고한다 유튜브 올리지 마 얘기했어 잠깐만 벌써 좋은데? 가야되나? 조금 그럼 좀 앞에서 해봐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! 안 돼! 안 돼! 시카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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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뭐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쩝 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요 올해 앨범 가능할지도 모르지 뭐 맞습니다 파인다웃 샤디가 파인다웃 샤디는 알게 될 거다 샤디가 파인다웃 내 사이즈 파인다웃 이거지 자 오늘 밤엔 이쯤 하고 갈게요 네 번째 멤버 음... 그래도 우선은 일교랑 좀 하고 우선은 아직은 뭐 생각 없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교 우리 일교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샤디가 파인다웃 예스 간다 그 노래 많이 듣고 뮤비도 좀 한번 봤어도 또 보고 댓글도 좀 남기세요 오케이? 스택시 형 은퇴는 좀 말려볼게요 스택시 형 은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뮤비 많이 봐줘서 고마워요 더 봐주세요 노래를 자꾸 들려달래 앨범 나오면 그때 많이 들어요 좀 갈게요 20번 해봤어? 내일 또 내일 또 틀게요 램피지 땡큐 더 빨리 올라야지 더 빨리 올라야지 한 빨리 한 10만 찍고 응? 해야지 알겠지 얘들아 간다 주무세요 늦었는데 피스 시까라 시까라게 시까라